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치실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잘했어! 참고 한 겨? 응 나 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잘했는 거 참고 프로네! 프로네! 차가 잡혔어! 아픈 것보다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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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맞은데? 어 맞은데? 어 맞은데? 어 맞은데? 아기 다룰 때 이러지 않나? 아 그런데 아 나 넘어진 지도 몰랐어 나 벌떡 일어나고 와 그러니까 울먹 울먹 하길래 감동 받은 줄 알고 아 저도 그렇네 나도 아프구나 우리 범규가 감동을 받았구나 범규가 끝자락이 다가오니까 네 번째니까 너무 아쉽구나 그래서 역시 우리 범규가 아니 우리 상상이 풍부해 아니 나도 아쉬워 나도 아쉬워 괜찮아! 이랬는데 형이 혼자 주접을 떨었구나 아 웃겨 마지막까지 잘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끝까지야 아플텐데 제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왜? 너무 방심했어 그라우니라고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잘했어요 무대는 무대는 좋았어요 아니 자책하지만 춤추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 들었어 오늘 무대 되게 좋았대 진짜 최고였던 멤버들이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나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하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이 한 번 더 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빨리 그 눕혀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다섯 멤버 모두 다 자그마한 사고들이 많았지만 다들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쇼케이스로 통해서 되게 신뢰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멤버들끼리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생기겠구나 리더라는 부담감 없이 멤버들이랑 같이 서로 도우면서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We are K-POP M-NET